이거, 스틱몬의 영혼인데? 정돈! 아, 아, 잘 잤다! 아,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아, 너 깜짝 놀랐잖아, 브이몬! 빨리 와, 빨리! 나 얼굴 되게 각져가지고 늦었어, 늦었어! 너가 늦었는데 아, 오늘 지금 몇 시까지 잔 줄 알아? 몇 시까지 잔 되나? 지금 아침, 아침에 봐봐, 바깥을 봐봐 아, 침, 해! 죄송 야, 빨리 씻자! 그래, 어 좀 씻어야 된다고 내 작은 목으로도 좀 씻고 내 큰 목으로도 좀 씻어야겠다 아이고, 시원하다 아이고, 시원하다 아이고, 시원하다 역시 산을 꼭 깨끗이 씻어야 돼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예? 여러분들 자기가 최대의 안 씻은 기간이 얼마인지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보게 가자, 가자, 브이몬! 일주일이나 씻어봤냐? 그럼 그건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, 브이몬? 집에서 물이 안 나왔어 그래, 그럼 인정한다 가자 따라와 고! 알파머 아저씨한테 가보자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두근두근하구만 자, 가자! 가자! 후후어 날라 날라 어허 좋아 좋아 아, 브이몬 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구만 이거 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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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.. 바닥 문, 에힛, 에힛, 보까 한번 아 안녕하세요, 알파머 아저씨 망각군 존두꾼 혹시, 자네 운동장인의 스틱모를 보았는가 그 친구 주변에 디지몬들을 공격하더군 쟤네가 좀 처리해주게나 스틱몬? 일단 난 안할거야 아구몬한테 시켜 가자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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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에 스틱몬이 있다고? 어! 저기있다 가자 가자 브이몬 야 저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아이 나는 잡을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브이몬한테 시켜 브이몬이 된다 아구몬한테 시켜 가자 가드X 브이몬 엑스레이저 쏴봐 아 귀찮게 하네 엑스... 레이저 열 다시 엑스레이저 엑스레이저 아하 엑스레이저 어 야 생각보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왜 안죽지? 다시 한번 공격해봐 가서 날아서 파닥파닥파닥파닥 다 날아서 엑스레이저 오이씨 야 안되겠다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쎈가 봐 쟤 어떡하지 쟤 어떻게 잡냐? 큰일났네 내가 그니깐 아구몬 데려오랬잖아 잠깐만 일단은 벌레잖아 우리 알파모 아저씨한테 그거 만들어달라 하자 에프킬러 어 좋은 생각 아니니? 아니 에프킬러로 쟤를 어떻게 잡아 어? 잡으면 되지 다시 물어보자 아 살충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음 살충제라 만드는 방법이 있다네 일단은 가위가 필요하다네 마을 입구와 세번째 사냥터로 가서 안드로몬을 잡아오기나 안드로몬을 잡으면은 살충제를 만들 수 있나봐 일단은 입구로 가자 아 저거 어떻게 잡냐 스틱모제 아구몬으로 태워죽이면 돼 어? 아구몬으로 태워죽인데 아구몬에 놀러가서 없어 지금 아 갠매 맨날 어디 놀러가? 그니까 어디 놀러가냐 세번째 사냥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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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자 가자 어 여기 안드로몬있다 저기있다 아드로몬 저 친구 무서운데 할수있지? 난 믿는다 가라 브이몬 엑스브이몬 엑스레이저 어? 잘좀 맞춰봐 엑스레이저 어 좋아좋아 어? 잘잡는데 야 됐다 이제 마을 입구로 가면 될거같아 레츠고 아 엑스브이몬 가자고 요번에는 마을 입구로 했어 가자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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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쪽 입구 나무 뒤로 쏘고 뒤로 돌아 돌아 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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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가 몰래가 몰래 아 비온다 비온다 여기있다 야 이길수있지 아까랑 엄청 약했으니까 아까랑 엄청 약했으니까 쉽게 잡을수있을거야 가라익스프몬 엑스비 엑스비 엑스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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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공격해서 잡아 공격해서 아 몸통 박치기 아하하 다시 잘랐다가 몸통 박치기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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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박치기 힘내 엑스브이몬 와 잡았다 잘했어 엑스브이몬 좋았어 가자 이제 알파모아씨한테 출발 돌아가자 저 멀리 돌아가 어 무서워 크게 돌아 이참에 못본것도 한번 봐보자고 뒷면 한번도 안가보자 그치 아무것도 없네 참 잘 지었단 말이야 누가 지었냐 이거 참 잘 지었단 말이야 오오오 좋아 아저씨 알파모아씨 제가 철 두개를 구해왔어요 어 작지 책 한번 읽어볼까 으흠 음 음 가위를 가위가 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철개를 두개를 이렇게 해서 가위를 만들었어 만들었다 오호 좋아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이제 가뭄비나무 참나무 정글나무 세종류의 나뭇잎을 나뭇잎을 가위로 잘라서 가져오게나 그럼 내가 살충제를 만들어줌세 어? 오케이 그러면 참나무부터 해야겠다 여기 바로있네 참나무 한 넉넉하게 다섯개씩 구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어 여기 가뭄비나무다 어허 딱딱딱딱 잘있구만 이거 하나 둘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다섯개 됐다 야 조심해서 가자 정글나무는 저 이 마을 잇고 있다고 조심 바닥 으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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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해 돌아가 돌아가 절로 돌아가 절로 돌아가 아아 아아 위험해 위험해 아 달려 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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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야 왼쪽 왼쪽 좌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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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은 우회전 오케이 자 저기 위에 아 됐다 여기 자 다섯개만 구역하면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어 됐다 다섯개 자 가자 자 가자 야 빨리 가자 알파마저씨한테 이걸 주고 살충 엄청 높게 가자 그럼 엄청 높게 가 알파마저씨한테 이거 주고 몰래 만들 살충제 만들어가지고 저 스틱몬 자식을 없애버리자구 좋았어 호이 어이 간다 아 잘 간다 저 잘했어 요호 오호 오케이 작지 아저씨 아저씨 여기 다 가져왔어요 자 이거 다 가지세요 으흠 어 이제 보면 되나 어 우와 살충제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살충제래 이거 이거 봐 잠깐만 이거 봐야겠다 자 이제 이걸로 스틱몬을 무찌르게 일회용이니까 주의하시게 헉 일회용이래 어떡하지 잘 써야겠다 니가 그 스틱몬 주위를 끌면은 내가 그때 옆에서 이렇게 탁 칠게 살충제 뿌릴게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끌고와 잘 끌고 와야돼 그래 따라오시오 오케이 레이저로 연 레이저를 계속 발사해보라고 아니야 레이저보다 효과적인게 있지 뭔데 바로 때리고 도망가게 이야 때리고 하늘로 날라버리기 히히 오케이 오케이 잘 날고있어 야 좀 더 야 좀 더 때려 좀 더 때려 좀 더 때려 톰 계속 피를 좀 더 깎아 엑스레이저 터 엑스레이저 엑스브유 엑스레이저 잘했어 레이저 엑스레이저 좋아 좋아 이제 하늘 높이 날아 하늘 높이 날아 돌아 돌아 하늘 높이 날아 하늘 높이 날아 높이 높이 간다 살충제 어 어 어 어 어 에잇 엑 다시 됐다 어이 됐어 됐다 살충제 이미 대단하구만 이거 엑스브이 몬 어 이거 스틱 몬의 영혼인데 자 영혼 싫어 영혼 싫어 어 설마 아 재진아 파일드라몬이다 대박 야 너 진짜 멋있다 파일드라몬 아 하하 힘이 넘치는구만 어 파일드라몬 진짜 멋있다 우와 히히 어 너 탈래 일로와 어헤이 날아라 파일드라몬 호호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하기 한번 댓글도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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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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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